스팸메일은 보통 휴지통으로 찍혀온다 하지만 가끔은 열어보고 싶어질 때가 있다 고알레 씨? 네 무슨 향수죠? 제 살냄새예요 말도 안 돼 다른 여자에게선 느낄 수 없는 향기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당신만 보고 싶었어 초코가 난적분 고알리 고알리 고할리 고할리 출근할 때 정신은 집에 두고 왔니? 뭘 그렇게 멍하니 써 스팸메일은 열어봤자 스팸메일이다 역시 휴지통으로 직행하는 거지 고할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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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다음 것이 거칠게 구궁. 무슨 양수죠? 제 사장님이에요. 말도 안 돼. 아 어떡해. 자 이제 시작 갈게요. 자 끝났습니다. 갈게요. 돌.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당신만 보고 싶었어. 컷을 안 해. 알겠습니다. 여기 올라와있었어 아까? 가격이 이거 좀 낮아가지고.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. 올라와봐. 딱 이 정도 높이면 이렇게 되는데.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올릴까? 하다가 이렇게 올린 다음에. 네. 네. 하여튼 공원은 우리 지정이 알아서 잘 좀. 그동안 해왔던. 그럼 되겠다. 보여주세요. 그럼요. 어떻게 자연스럽게 오니까. 자연스럽게. 아까 계속 이 상태에서 했으니까. 시작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올라오게끔 이렇게 올라오실 때 제가 올라갈게요. 이렇게. 그렇게. 그렇게 무릎으로 붙이면 되겠다. 무릎으로 붙이면 되겠다. 무릎으로 붙이면 되겠다. 그러면 되겠다. 한쪽 다리를 살짝 중간에 올려 그러면. 그럼 이렇게. 이렇게. 밀면서 이렇게 올릴게요. 오케이. 됐네.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다시 갈게요. 다시 갈게요. 왜 이렇게 오래가. 네. 네. 좋습니다. 네. 오케이입니다. 감독님 무릎으로 치는 거. 아 진짜. 식사할게요. 무릎으로 치는. 아니야. 무릎 치는. 보여야 되는데. 무릎 치는구나. 무릎 치는 거 잡혔으면. 그게 잡혀야. 그게 잡혀야지. 유니크한 키스가 딱 그게 되는 거잖아. 중심이 그거 아니야? 올리는 게. 안 나오네. 그것만 타이트 잡아주시면 안 되나? 물어봐. 그것만 인서트로. 이거 저희 이거 할 때. 무릎을 이렇게 탁 쳐서. 무릎 타이트만 짧게. 네. 그거 좀 해주시죠. 그거 하면 유니크한 키스 된다. 맞혔어. 미션 완성. 미션 성공. 되게 아이디어가 좋던데요. 소위도.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. 되려 물어봐도 될 만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했고. 서로 막 쩌냈었어요. 이런 바보 같은 옷을 입고 있는. 왕따 여사원한테 뭐가 붙어졌어요. 상상이야. 상상. 좋아. 놀고. 놀고쓰. 자 пиш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